이번에도 월넛은 우리가 경매 많이 내놓을 겁니다. 월넛 문이 좋죠? 우리 길이 절단 대패까지 다 했습니다. 길이까지 대패. 9월 28일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합니다. 월넛 많죠? 아기자기하게. 여기는 이번에도 역시나 월넛은 많이 나올 겁니다. 28일 하루. 하루는 대폭 할인합니다. 옆에는 부빙가. 부빙가 LMS. 부빙가 LMS입니다. 부빙가 옆에는 나무 쫙 다 있죠? 대한복제 여기는 경매장입니다. 우리 9월 28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경매했습니다. 원자재. 파덕. 아 파덕 문이 이쁘죠? 지금 이것도 문이 좋은 것만 싹 빼가지고 우리가 여기 부해 주기 위해서 빼놨습니다. 파덕은 여기는 역시나 지금 우리가 이번에 9월 28일 경매하려고 지금 나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설치중이고요. 오늘은 하요일입니다. 금요일 되면 꽉 차겠죠? 이거는 원래 조그만거 이런거 짜투리. 짜투리 조그만거는 공짜로 줄겁니다. 공짜로. 이거는 오크. 오크도 있고요. 오크도 있고 망고. 망고도 있고. 망고도 있고. 여기저기 지금 나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바로.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추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지금 여기. 앙사나.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한 묶음씩 얼마 얼마. 우리 직원들이 분리해놨네요. 이건 B급이라 해놨고. 이건 A급이라 하고. 이렇게 다발로 조금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해놨습니다. 직접 오셔서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패. 대패가 대패하고 길이 절단 다 해서 우리 경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9월 28일. 우리 대학목재 전시장 경매장입니다. 이거 명패. 명패가 아니고. 내가 맨날 명패만 명패만. 이거는 대리미. 옷 다리미.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이쁘네요. 나무 짜투리. 우리 이번에 9월 28일. 9월 28일. 10시부터 12시까지 경매해야죠. 나무 짜투리. 동작을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되게 이쁘네요. 자투리가 만드니까 되게 기뻐요. 하여튼 우리 회사가 오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학목재였습니다. 항상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 부탁합니다.